안녕하세요. 예한세무에게 임하섭 세무사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이것만 알고 가자. 이번 시간은 업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은 어떻게 보면 기업진단과는 다소 무관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건설업을 다루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 번외편으로 한번 알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이 왜 중요하냐라면 건설업은 공사수주를 위해 입찰을 해야 하는데요. 이 업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이 입찰이 가능한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업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느냐 하면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 유동비율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총계를 유동부채총계로 나눈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건설업은 아까 봐도 법인이 주업종이다 보니까 건설업의 경우에는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표준 재무제표가 산출이 됩니다. 그럼 3월에 산출된 표준 재무제표를 가지고 모든 건설회사가 건설협회에 실적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한 표준 재무제표를 평균내서 경영상태의 평균비율이 구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업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보다 개선이 되어야 저희가 입찰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부채비율은 당연히 평균보다 낮게 그리고 유동비율은 높게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입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업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적용일자가 2017년 7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의 의미를 파악해 보시면 2017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입찰에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 평균비율이 미달할 경우에는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1년 자체가 날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부채비율을 보시면은 117%고 유동비율의 경우 142%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부채비율은 117%보다 낮게 그리고 유동비율은 142%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즉 개선되어야 입찰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건설업종은 이런 식으로 쭉 나래비가 쳐져 있죠. 지금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 실내건축공사업을 예를 들어보면 부채비율은 80%고 유동비율은 148%입니다. 따라서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80%보다 낮게 그리고 유동비율은 148%가 높게 설정되어야 즉 개선되어야 입찰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종합해보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관리하는 건설업체를 전부 컨트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결산, 실질자본금, 경영상태의 평균비율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생각해보시면 실질자본금이 미달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등록 말소까지 당할 수 있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경영상태의 평균비율이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1년이 날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 실질자본금, 경영상태의 평균비율 이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사전에 결산 단계부터 확실히 해나가셔야 저희가 모든 것을 건설업체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업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업종별 경영상태의 평균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븐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